길가서요 길가서 하하하 안식을까 잘해 대왕 뇌스쿠리 음 드디어 집에 가요 집에 갑니다요 가기 전에 접종하고 가려고 병원 가고 있습니다 조카 학교 어땠어요? 아주 시간이 안 갔어 재미없어 채원이 집에 가요 처음으로 밖에 나왔다 그치? 너도 조리원에만 있다 나오니까 좋지? 우리 띠현이가 좋은 거 아니야? 난 좋아 내가 들어갈 때는 되게 더웠거든? 근데 2주 사이에 너무 선선해졌어 날씨가 바뀌었어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 집이 좀 많이 바뀌었네 그니까 집이 좀 바뀌었다 애기집 같네 집에 택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주 토퍼 디데이 맞춰가지고 사진 찍어줘 수화드러 혓바지랑 머리띠 이게 뭐냐면 기저귀 가방이야 예쁘지? 오 되게 예쁘지?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치? 여기 리똥이 이름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 테셀 같은 것도 이렇게 걸려있어요 완전 예뻐 쌀랑이 짠 짠 그리고 이거는 베개 쿨링 베개 폭탄 맞은 집 아 그리고 저희 집 맘마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팡 브레짱 보르르 이렇게 3종 세트 열어봐 이거 열어봐 짜란 오오오오 아주 잘해놨어 내가 다해놨지 잘해놨네 잘해놨다. 적병이랑 장난감 같은 거 넣고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부레짠데 분유 제조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와르르 하고 10초 만에 분유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얘는 분유 포트. 물을 끓여주고 식혀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 하나, 둘, 셋, 세 개를 들여놨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 기본 김밥이야, 둘 다? 둘 다 기본 김밥이야? 하나는 삼치. 오, 이쁘다, 김밥. 유가 화이팅! 화이팅! 삼치 김밥. 아, 근데 비싸. 이 기본 김밥 이게 3,500원인가? 삼치 김밥이 4,500원? 김밥 이제 못 사 먹어. 말아먹자. 송기 김밥 먹어야 돼. 이게 쫑글이 김밥. 응. 쫑글이 김밥 먹어야 돼. 모유 초키. 와. 이걸 먹으면 모유가 잘 나온다고 해서 조리원에서 샀어요. 음. 음. 이거는 보건소에서 빌려주는 유축기에 맞는 모유 저장된. 이거는 제가 조리원에서 짜온 모유예요. 모유. 윗동이가 처음에 황대끼가 있다고 해서 모유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제가 유축해서 얼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해동해서 먹여 봐야겠어. 이거 써야겠다. 기저귀. 기저귀. 물티슈 어디다 왔어? 기저귀 저 가방. 물티슈? 알겠다. 기저귀 갈아줄게. 피알을 싸서 여기가 파란색이 됐어. 모자크 해야지. 가까이 오시면 안 되죠. 티슈 왜나? 어유 이거에서 먹을까? 저기야. 오빠가 훔쳤어. 뭘. 으잉. 으잉. 날씨에 잠시 후ingo. 슬프. 왜 우는거야? 밥도 아직 먹을때가 안됐고 기저귀를 봤는데 응아도 안했고 소변도 안 봤어 밥도 좋고 기저귀도 괜찮고 못해 우는거야? 스커트 애기들이 스커트를 좋아한다고 들은거 같아 심심해서 이 시간에 울고 있다니 야 안돼 왜 우는겨 제발 울지마 앉아 때리면 내가 좋아하는거 같은데? 스커트 해주면 안우네 그러니까 운동하다고 뭐 우는거야? 스커트를 해야 안우는 아기 진짜 웃기네 먼저 또 자고 있어 지금 오빠 우리 이제 스커트 열심히 하자 육태를 위하여 퇴근을 한게 없는거 같은데? 맞아 없었어 갈증이 너무 났어 맛없어 화이트라서 맛있다 화이트 없었지? 없었어 저리한테 해서 기분이 어때? 나는 오늘을 너무 손꼽아 기다렸어 너무 답답해 조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려한 친구 입고나서는 내가 심심하다는 얘기 잘 안하지 않았어? 응 그러니까 조동이 있어야 돼 없으면 너무 심심한 곳이야 어떻게 또 따라해라 굿은 신기하다 생각보다 작아 그래? 응 이뻐라 할아버지 해 봐 할아버지 잘했어? 야 발가락이 길쭉길쭉하네 그치? 응? 오빠 발에 한 네 발 안 담은 거 같아 발가락이 길쭉길쭉해 왜 오라 왜 오라 왜 오라 안 와봐 나는 씨 못해 왜 못해 아이고 이뻐라 할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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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해? . . racços 아빠 안아보려 아빠 안아 봐 아니 괜찮아 왜 안아 봐 그냥 안아도 돼요 어때? 어이고 가벼워 일단 Relationshy And Good 야 오빠 내가 불편한가 봐 어 빨리 아니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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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우 알아! 빨리 괜찮아 우리가 이tober 계란말이 계란말이 멸치 오 좋아좋아 맛있겠다 기름 많이 안넣고 뭐야? 그냥 양념 먹어도 엄청 많은데? 미쳤네 미쳤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 오 좋아 오 좋아 김치 맛있겠다 네 다다란 짠 하이 하이 이거 너무 순식간에 먹는데 너무 아깝다 돈에 비해 수연이 출산을 축하해 나 아빠 생일 축하해 아버지 아아 5 2 3 1 2 3 4 5 하트 2 4 지금 집에 이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애기 납부고 저는 방 칩 을으로 갑니다 여기 빵집이 어디냐면 짠 유럽빵 도착 와 이거야 이거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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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바게뜨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 이걸로 할게 짠 대왕 페스트리 아 대왕 눈에 띄네 먹어볼게 맛은 그냥 눈에 띄네요 겹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생각보다 파스삭거리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아쉽다 약간 느낌이 하얀풍차 보다 안에 치즈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다 안에 치즈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게 더 맛있다 맛이 완전 다르다 더 바삭하고 더 찐해 이게 진짜 훨씬 맛있다 근데 이건 위에 약간 소보로가 있는 느낌인데 사람들이 다 유럽빵에 온 줄 알고 유럽빵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맛있다 이게 진짜 더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냉동실에 몇 개 더 사서 쟁여놔도 괜찮겠는데? 하나 더 사올까? 하나 더 사 안 돼? 이거 맛있어도 하나 더 사올 거예요 하나 더 사올까? 하나 더 사올까? 하나 더 사올까?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남편은 새벽 육아를 하고 지금 자고 있고 제가 지금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짠 지금 재훈이는 모비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한참 봤더니 지금 약간 졸려하고 있는 것 같아 채연이 시점은 볼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기를 안녕